안녕하세요. 한그릇 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건 뭐죠? 오늘의 한 그릇은 소고기 녹두전이에요. 이름을 제 마음대로 붙여봤어요. 원래 없는 음식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원래 녹두전에는 돼지고기를 많이 넣고서 해먹잖아. 근데 소고기 넣고서도 해도 맛있거든. 이렇게도 해먹어보라고. 깐 녹두 사면 돼. 깐 녹두? 이거 녹두를 6시간 이상은 불려놔야 돼.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할 거면 밤에 물을 부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해먹을 거면 아침에 불려놓고 가면 저녁에 와서 해먹으면 되니까. 그럼 충분히 불어있어. 지금 이거는 어젯밤에 불려놓은 거라서 껍질이 있거든. 그거를 분리를 해줘야 되니까 가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껍질이 분리될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껍질만 이렇게 나와. 그리고 또 물 부어서. 껍질이 완전히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믹서에다가 감아줄 거야. 믹서에다가 이거 부어. 이거 500g인데 다 하지 뭐. 여기다가 물을 한 컵. 이거 두 컵인데. 일단 반 정도만 넣어서. 물을 이따가 또 넣어야 되니까. 1분 갈아주면 돼. 1분이 되게 기네. 너무 곱게 갈면 씹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여기다 이제. 이거 잘 갈린 것 같아. 딱 1분이 적당하네. 삭 500g. 근데 아까 물을 한 컵만 넣고 남겼잖아. 그걸 이제 여기다 조금 붓고서. 이제 흔들어서. 너무 많이 부으면 이게 묽어질 수가 있어서. 이 농도를 봐가지고. 물을 넣어야 되니까. 두 컵에서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건 그냥 안 쓰려고. 저게 어느 정도 농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떴을 때.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는 것 같은 거. 이 정도. 근데 한 가지. 양파가루가 없으면 안 넣어도 돼. 우리는 이제 있으니까. 여기다 양파가루를 넣어서. 붙이려고. 밀가루, 전분가루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녹도에다가 그냥 양파가루. 이것도 양파루만 한 가루. 이렇게 해서 좀 섞어주면. 그리고 아까. 아니 소금. 소금 중에서 조금. 소금. 저거는 소고기 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 넣고. 맛있는 냄새 안 나? 녹두 냄새나잖아. 맛있는 냄새인지는 모르겠네. 그러면. 녹두를 좋아하니까. 이거는지 됐어. 대파하고 고추랑 썰어주고. wiz KHOMI. 청양고추 넣으면 맛있어. 근데 이제 홍고추를 구하질 못해서 냉동해 놓은 거 몇 개만 쓰려고 홍고추 들어가면 예쁘니까 이제 소고기 간을 해줄 거예요 소고기 다진 거 소금 고추 마늘 대파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나? 맵겠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은 그냥 계량 안 했어 그냥 넣고 싶은 만큼 고소하고 싶은 만큼? 어 몰라 됐어 이제 붙이면 돼 일단 불을 켜주고 기름을 좀 넉넉히 눌러줘야 돼 녹두전 너무 센 불에서 하면은 타거든? 오늘은 이제 크게 안 붙이고 그냥 하나씩 집어먹기 좋게 그렇게 붙일 거거든 동그랗게 이쁘게 잘 안 돼 여기다가 이 소고기를 이렇게 올려줘 오 되게 이쁘다 지금 소고기는 먹고 싶은 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홍고추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올려줘 이쁘라고 기왕이면 다 홍치맛이 기왕이면 다 홍치맛이 육도 반죽만 붙여서 먹어도 맛있어 육도 반죽만 잘 익었네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뒤집어야지 이렇게 되기 전에 뒤집으면 흩어져 여기에 남은 거가 어느 정도인지 겉에도 거의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지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동그랬던 그 모양? 어 동그랗게 어떻게 잘 안 되나 잘 안된거야? 요거는 좀 이쁘다 이게 숟가락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돼 오오 맛있겠다 지금 먹어야 되는데 안 보면 되잖아 익은거 줄게 하나 먹어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 맞아? 조금 싱거운거 같기도 하고 고기는 맞는데 이건 일단 장 찍어 먹을거야 고기 있는데만 먹고싶다 고소하지 원래 녹두장보다 훨씬 맛있는데 크기가 붙으면 가운데는 눅눅하지잖아 요만하게 붙이는게 제일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하다 간 보다가 다 먹겠다 고기 일단 고기 부산 고기맛 고기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맛 고기 고기 먹어봐 고기 고기 vaak 마늘간장 엄마가 만든거야 마늘 향이랑 잘 어울린다 확실히 아까 하나 처음에 했을 때 간 봤을 때 그때가 진짜 바삭하고 더 맛있지 간 볼 때 다 먹을 걸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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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부치는 대로 계속 먹어? 응 나 그때는 바삭했는데 지금은 폭신폭신해졌어 응 난 바삭한게 넣어줘 넌 지금 배부르잖아 아까 많이 먹었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기는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더 많이 사서 해도 돼 소고기 녹두전이 아니라 녹두소고기전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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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좋지 웃음 푹 접셔 오늘의 한 그릇 소고기 녹두전입니다 맛있게 해드세요 오 맛있어 고기 더 많이 넣을걸 그냥 녹두전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많은데 먹어봐 이제 그냥 녹두전 못 먹겠다 원래 그냥 녹두전은 잘 안 먹잖아 나 이제 못 먹게 돼 소고기만 넣어서 해줘야지 녹두서고기는 녹두육전 되는거야